이번 챕터에서는 핵자기공명분광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NMR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핵자기공명분광법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NMR을 통해서 화합물들의 탄소와 수소 관계, 그 뼈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광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대표적인 분광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탄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소 1에 해당이 되는 거나 탄소 13에 해당이 되는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고 있는 이 작용 요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홀수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홀수의 원자 번호 또는 둘 다 홀수인 어떤 원자 핵을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핵자기 모멘트를 갖게 되는데 이때 허용된 핵 스피인 상태는 핵 스피인 양자수 즉 I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스피인 양자수 I를 갖는 그 핵은 2I 플러스 1 스피인 상태를 갖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소 1과 탄소 13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수소 1이나 탄소 13에 해당이 되는 것 이 두 원소는 각각 1분의 1에 해당이 되는 핵 스피인 양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2 곱하기 1분의 1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2에 해당이 되는 허용된 스피인 상태를 각각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그래서 핵 스피인 상태를 갖고 있는 홀스에 해당이 되는 원소라든지 홀스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것들은 수소라든지 수소 1, 탄소 13 또는 수소 2에 해당이 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질소 그리고 플로우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기성 핵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탄소 12라든지 16산소 또는 32S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비자기성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이 양전화를 띄면서 여기에서 외부 자기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외부 자기장하고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LMR 분광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핵들은 양전화를 갖고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핵은 작은 자석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주고 있는 자기장하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처럼 전화를 띈 입자가 내부의 축을 따라서 자전을 하면서 자기장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핵의 스피니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배열을 하겠죠. A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면 핵들은 마치 나침판의 침이 지구 자기장에 따라서 배열하는 듯한 이런 B와 같은 형태의 특정한 배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의 배양이다 볼 수 있고 B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특정한 배양을 갖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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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